2024년 ITF 하나진권 김천국제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김천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테니스 실력을 겨루는 이 대회는 선수들에게 국제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경기를 관람할 기회를 선사합니다. 이번 대회에는 남녀단식과 복식경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래의 테니스 스타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테니스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김천에서 열리는 이 멋진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. 오늘은 남녀단식 4강과 복식 결승이 열립니다.